최근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새로운 열애 소식을 전해 대중과 팬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은 특별한 남자친구를 포함해 세 남자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모습을 담아 단숨에 폭풍을 일으켰다. 공개된 사진에는 해변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고 해맑은 미소와 비키니 차림의 고혹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 팬들의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사진 속 송가인의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과 감탄을 자아낸다. 그녀의 패션 스타일과 유쾌한 애티튜드의 완벽한 조화는 사진 속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욱 부각시켰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사랑의 지지와 축하를 아끼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켰다. 송가인은 개인 생활 외에도 음악, 연예계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는 많은 TV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항상 음악 활동에서 눈에 띄는 존재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최근 관계는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이 새로운 사랑이 그녀의 경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을 촉발시켰습니다. 송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파트너가 있다는 게 음악에 대한 더 큰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랑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대에도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자신의 작업에 있어 귀중한 영감과 지원의 원천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송가인의 남자친구 역시 실력파 아티스트로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행복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조합은 송가인 개인의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능 활동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송가인의 긍정적인 변화와 새로운 창의성의 팬들은 기대가 크다. 그들은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얻은 동기와 영감을 바탕으로 송가인이 계속해서 음악 경력을 발전시키고 고품질이 제품을 만들고 음악으로 진심 어린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팬들과 언론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남자친구의 정체와 연애 경위 등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두 사람은 아직까지 사생활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지만 송가인의 새로운 사랑이 연예계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송가인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며 그녀의 사랑과 열정이 그녀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음악적 경력에도 계속해서 풍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我不知道 두번째 두번째